안녕하세요 에코파워 백인입니다. 오늘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이 입구되었구요. 올인원 내비게이션 스마트팝 KR3를 장착을 했습니다. 자 일단은 이렇게 매립이 깔끔하게 저희가 됐구요. 그 다음에 맵은 아틀란 맵을 쓰구요. 그 다음에 이제 dmb를 누르시면 이렇게 dmb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진을 넣으시면은 후방 카메라로 전환이 되서 그 다음에 주차 어시스트 파스 기능까지 이렇게 기능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usb 포트와 그 다음에 이제 카링크를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노래나 아니면은 화면으로 이제 핸드폰 화면에 있는 화면을 이제 올인원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상 에코파워드 뵙습니다. 자세히 알겠습니다. 자세히 알겠습니다. 자세히 알겠습니다. 자세히 알겠습니다.